이건 뭐예요? 포콘 식스? 찾지 마세요. 진짜 그.. 아우 저는 상대방을.. 아우 뭐야! 아우 저 진짜 글짓구로... 배송하여! 글짓구로... 그냥 사람 귀신이에요? 사람? 사람이요. 사람이요. 그 신체 있잖아요. 네. 영하고 묵고 놓은 상태에서 그건.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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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근데 그건 별로 안 무서운데? 에에에에에에에에? 이게 바로 참여있네. 아 그리고요. 그러면 뭐야 저..